명품 가방 수수 논란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사과 필요성을 제기했던 김경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. 윤석열 대통령의 대답 내용을 아쉽다고 평한 데 이어 국민의힘 차원의 사과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. 국민의힘 지도부도 이제는 사과해야 되지 않나. 아버지가 사과하면 좋은데 그걸 못하셨으니까 이제 아들이 두둑여 맞으면서 총선 때까지. 가야 되지 않을까 기꺼이.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의 입장 표명에 대해선 대통령이 내놓을 수 있는 최고의 카드, 최고의 수준이 이것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. 이제부터는 당이 안고 가야 할 문제이고 당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자신이 먼저 사과하겠다고도 했습니다. 윤 대통령 대담에 대해 국민적 우려나 걱정이 있다는 걸 대통령도 공감했다. 평가는 국민이 하실 것이라고 말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다소 다른 인식을 나타낸 겁니다.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 김 의원의 개인적인 입장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. 당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공통적인 의견을 제시할 만한 어떤 협의가 있었다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. 신윤기 의원들은 당 차원의 사과 필요성을 언급하면 또다시 당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. 김 의원이 과하게 압박한다며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. SBS 조윤혜입니다.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 공지막 형 방안에 대해 gorilla의 발언에 대해 공ünkü 학사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